자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아 스페셜 오늘 지리산 특집으로 한번 인사드렸는데요 제3탄 가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가 지금 걷고 있어요 여기 다 단풍나무 이게 다 단풍나무 이 가을 되면 얼마나 뼈고 갈 거야 이거 환상이네 이거 안좋아 이거 가을 되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름엔 휴가철이라 또 개울에서 좀 발 담그고 여기 아영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상쾌해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예 참 좋다 이 나이에 내가리 단풍나무에다 단풍나무 빨갛고 얼마나 멋있냐 이거 다 난 참 환장하겠나 진짜 좋다 여행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좋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좋아요 길을 마음껏 받아가시죠 여러분들 이 광진아 미륵보살이 여러분께 확실하게 길을 들겠습니다 이 단풍나무가 가을 되면 뿅 갑니다 여러분들 여름엔 강쪽 skiing 여기에 선녀와 나무 큰이 여기가서 못 가는 구멍 recommendations 멋지게 에러영화를 찍은 Deswegen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이 김우친 아 제가 사랑해요 인사 Subscriber 나를 놔둬! 농담이구요 개그 한번 해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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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뱀살골 개그옥 아주 너무 항상 기분이 좋구요 물이 깨끗합니다 공기도 맑죠 강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기준받으러 여기 왔거든요 기준받으셨습니까? 제가 기준드리겠습니다 억실하게 모든 병을 다 없애주고 부처님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물병장수 소원소치 지원합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 자 여러분 이 물을 한번 보세요 시일이에요 시일이 발담금은 얼마나 시원해요 다음 주부터 휴가철이죠 여기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리산 가을엔 단풍도 유명해요 자 내가 지금 기받고 있습니다 건강주고 모든 일 잘 되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킬링하십쇼 여러분 너무 좋아요 уля 야 야 야 야 오 신이시오 흐헬 좋다 좋다 어이시군 좋 좋다 좋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해야 여행을 떠나요 우리 모두 지리살로 떠나요 출범! 우리 무감독님 만세! 대구방송으로 바로 이어주십시오 특집 다큐멘터리로 표현해주십시오 여기가 아주 명당짜리입니다 모든 일 잘되리고 우리 팬여러분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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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옴마니밤매운 관세 모살림 밤 되면 KBS 전술의 고향 촬영지로 돌려놉니다 천년노곰 백녀곰아 탈거같아요 살려줘 살려줘 도와줘 살려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계신 우리 최현진 누나 J.D.C.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사업자들 보험 많이 보세요 여긴나 2015